자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인데요. 자 10시 구간 이제 개장하고 1시간,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시장 상황도 맞고 내가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사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시고 갈증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핑퐁핑퐁 소개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 시간인데요.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V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한창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좀 다 소개해달라라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맨날 8개, 9개 하다가 끝나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스피드 종목 10 오늘은 꼭 10가지 종목을 모두 소개해드리겠다라는 저희가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께서 5개, 5개 어떤 종목들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 지금 화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전문가가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왔을까요? 먼저 이성훈 과장의 픽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현대백화점, 카카오, BJ프리텔, CS윈드 5가지 종목을 골라오셨고요. 하창한 본부장의 5가지 종목은 뭘까요? 금호소규, 롯데, 하이마트, SK, 머트리얼즈, 한화시스템, 골프존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하기 전에 중국 증시의 개장 상황을 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가 출발을 했는데 0.14% 강부합권에서 상승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홍콩 항생지수의 개장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합니다. 0.58% 정도 상승하면서 중국 상해 지수와 홍콩 항생지수 모두 상승 출발. 오늘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역시 지난주 후반 미국 시장의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일본 니케이지수도 현재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릴레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1분 30초, 90초씩 핑퐁핑퐁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아까 보셨죠? 10가지 종목 중에 내가 조금 더 궁금하다, 나 이거 되게 관심 갖고 있었는데 라고 하시면 조금 더 궁금한 점을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뭐 목표가, 매수가도 궁금하다 아니면 어떤 이런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살펴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좋으니까요. 유튜브 댓글과 샵 3772번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스피드 종목 10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 첫 번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1분기 영업이 워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우선 작년 대비해서 53%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신작에 대한 판매 단가도 상승했고 제작원과 절감도 있었지만은 이런 1분기 실적의 호실적이 2, 3분기에도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부분이 키포인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신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 팔리고도 있긴 하지만 추후에 봤을 때도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철인왕구나 여신강림 아시는 드라마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넷플릭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이 판매 단가와 함께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역시 2분기 실적도 1분기 이상으로 기대할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 쪽으로의 진출 부분에 있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중소형 제작 업체들 같은 경우가 약간의 판매 단가를 협상하는 데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매출에 있어서는 좀 우위에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도 이건 몇 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한마디로 판매 단가 또 수급적인 면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우리나라 중소형 제작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위에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주가가 약간 좀 붙임 있지만 그래도 한번 관심 경우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도 잘 나왔고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하는 드라마는 워낙 인기가 많고 최근에 시청주를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도 해나님이 스튜디오 드래곤 전망이 궁금하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성훈 과장의 설명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진짜 이제는 좀 10만 원 훌쩍 넘어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금오석유. 금오석유.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이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잘 나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잘 나오고 다음에 잘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뭐 업황이라든지 지금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워낙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다 보니까 각종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을 줄줄이 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을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투자 심리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유가 원자재 관련된 흐름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좋고 이에 따른 사실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오펙 회의에서 뭐 감산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 또 미국 쪽에서 이제 랜섬웨어로 이제 송유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멈춤에 따른 또 유가 폭등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전반적인 좀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전방 산업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각종 이제 그 원재료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뭐 에폭시나 이런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스프레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 금오 석유. 실적도 잘 나왔고 최근에 너무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유튜브를 금오 석유 10개 증권사 전망주가 평균가가 45만 5천원이던데 라고 하시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네요. 금오 석유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성훈 과장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오늘도 2%대 오르면서 9만 4천 7백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먼저 신고가 부분에서 최소한 사상 최고치라기보다도 52조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점에서 뚫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도 그렇고 이 백화점 특히 현대백화점의 신규 중 오픈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제 1분기 영업일 같은 경우에도 655, 작년 대비해서 336% 올라온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물론 작년에 코로나에 대한 기저효과가 그대로 반영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예상 대비해서 높은 실적을 시현하면서 현대백화점에 대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패션 샴푼군 패션 쪽에서는 다른 품목보다도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의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패션 상품군이 2월부터 플러스 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올해 2분기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크게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면세점 같은 경우가 약간의 지금 시내 면세점 쪽에서의 영업이 적자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는 쉽게 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고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아직 먼 얘기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오런 내수의 진작에 플러스 알파로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기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10초 사인을 드렸어야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에 좀 급하게 마무리해 주셨는데 현대백화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더 현대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현대백화점 최근에 너무 잘 흘러가고 있으니까 현대백화점 두 번째 종목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롯데 하이마트. 롯데 하이마트요. 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일단은 소비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가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여름을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가전에 대한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프리미엄 대형 가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가전 소비에 따른 뭐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 흐름들은 과거부터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워낙 장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기조 효과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긍정적인 업황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쪽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쪽에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온라인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점포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줄여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흐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주주 가치 제거를 위해서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또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또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딱 맞춰주셔서 롯데 하이마트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또 공교롭게 두 번째 종목은 현대백화점, 롯데 하이마트 이렇게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을 딱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뭐 이런 종목들이 엄청 날아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종목들 잘 보고 계시죠? 스피드 종목들 보시다가 내가 궁금하다, 이 종목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 지금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두 분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카카오. 카카오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난주에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4월달 같은 경우엔 카카오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이 경기 민감주에 밀리면서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가 좋지는 않았던 상황인데 그나마 카카오는 선방한 그런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자회사들의 상장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이 그나마 부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오류점 실적, 호실적이었죠. 1분기 실적이 1,575억으로 작년 대비 40% 이상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가의 반응이 좀 시원치 않게 가고 있는데요. 약간의 좀 쉬어가는 느낌은 분명히 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오류점이 쉬어갈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톡비즈 그리고 포털비즈 같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 무상행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사업 분유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라고 딱 치부하기에는 한정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전 사업 분 모두 플러스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하반기 때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어떤 카카오의 주가의 움직이는 부분이 자회사의 상장에 대한 지분 가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연내도 계속 카카오의 주가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이지 않나 판단되면서 펀드멘탈 그리고 이슈적인 이벤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1, 좋습니다. 카카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카카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형주들이 좀 지지부진하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적 기반한 종목들이 일단은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좀 스타트를 하면서 불 뿜을 수 있을지 이것도 기대가 되네요. 카카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SK머티리얼즈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머티리얼즈가 붙어있는 종목군들은 전부 다 좀 잘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좀 특징적인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특수가스 쪽을 좀 영위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일단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2차전지라든지 OLED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방 쪽에 대한 이런 산업들이 워낙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포트폴리오 레벨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기대감을 좀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부터 신사업 매출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좀 많습니다. 3개에서 4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좀 중장기적으로 또 봤을 때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 잘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신사업을 좀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금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따라 이제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업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런 업황 호조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고객사 신공장이 가동되는 그런 부분들이나 OLED 쪽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도 일단 집중에서 보실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SK 머트리얼즈까지 하창원 본부장이 세 번째 종목 우리 이성훈 과장 세 종목 하창원 본부장 세 종목 여섯 가지를 일단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또 다음 종목 확인을 해볼까요. 다음 종목 이성훈 과장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BGF 리테일. BGF 리테일이요. 네 오늘 5.42% 17만 5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BGF 리테일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재 업종들의 상승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와주면서 과연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주가 반응을 어떻게 할까 좀 궁금했었는데 우리 주가가 좀 더 달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그 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와 비교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1분기 실적에 발표된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오류점 우려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오류 주가의 좀 기저 효과가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한마디로 이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키우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편의점 매출이 1, 2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방학이나 여러 가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지금 2분기 때는 이제 계약도 하고 뭐 등원이나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되면서 이 어떤 학교나 병원 쪽에 있는 그런 편의점 쪽에서의 매출 부분 같은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상품 믹스도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 어떤 편의점의 가장 큰 매출이었던 담배나 이런 부분보다도 고맞은 상품권 쪽으로의 상품 믹스 구성이 긍정적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BJ 프리테일 저희가 아까 이슈파워에서도 살펴봤지만 편의점 관련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중에서 역시 탑픽은 BJ 프리테일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한화 시스템. 한화 시스템. 일단은 이 종목도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시장 컨센센스를 좀 상의하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 일단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이 일단 좋고 앞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에 일단 좀 편의점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산으로 바로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방산 쪽이 좋은 이유가 일단 견조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하반기에 또 수주가 원활하게 나오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상반기에 좀 매수를 해서 하반기에 조금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들로 접근하면 상당히 괜찮은 일단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항공 부분에서는 피하식별 장치가 좀 잘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해상전투 체계 사업에 대한 그런 성장도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보험 코어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견조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 방산 관련된 수주가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일단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상이하는 실적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성수기가 도래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좀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데 뭐 위성이라든지 이런 좀 긴 사이클에 대한 사업군들을 좀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3년, 4년 이렇게 짧게 성장한다라는 게 아니라 뭐 10년 이상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뭐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장세 좀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시스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은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알려주시죠. 네, 그 CS 윈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1분 시적 영업이 316억을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94% 증가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 CS 윈드 실적 발표하기 전에 좀 우려감이 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우선 원재료 가격도 상승하고 운송비 부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증권사를 예상했었던 300억을 넘을 수 있을지 부분은 좀 관건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316억을 기록하면서 그동안에 우려됐었던 CS 윈드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실적 같은 경우가 우선 해외 쪽입니다. 베트남, 중국 같은 신흥 국가들에서의 해외 성장, 해외 생산법인 쪽에서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런 호실적을 좀 달성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의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 가벼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특히 이제 크게 본다고 한다면 이 기후협약 같은 글로벌적인 친환경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풍력시장에 대해서 정책 모멘텀이 강화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우선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감축 목표가 또 명확하게 또 그려졌기 때문에 이런 후속 대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풍력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CS 윈드까지 이선훈 과장의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10가지 종목 결국에 다 하네요. 마지막 종목인데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한창훈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게. 셀리님이 또 특히 골프존 알고 싶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일단 골프존 방금 전에도 좀 얘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일단 골프에 대한 일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작년부터 가맹점을 굉장히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하드웨어적인 그런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코로나에 좀 직격탄을 막기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커져나가고 있다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사회적 거래두기 완화 흐름들이 나타나게 돼서 영업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라운딩에 대한 그런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이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운동 쪽이고 또 이제 실외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열 번째 종목 골프존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유가 있네요. 열 가지 종목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시청자분들도 열 가지 종목 다 하셔가지고 만족스럽다. 민영불사점이 숨가쁘게 열 종목 완료라고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KTV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돈 종목 가지고 와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